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구요 우리말 바루기 님일까 임일까 뭘까요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의 발자칠까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 우리 가곡 님이 오시는지의 일부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점이는 곡으로 가사도 아름답다 여기에서 님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구구절절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님은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님은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되어 있다 홍길동님 길동님 등처럼 사용한다 또한 님은 사장님 총장님처럼 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님이 오시는지에서의 님은 위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게 없다 왜 그럴까 사모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님이 아니라 임이기 때문이다 님은 임의 옛말이며 지금은 사모하는 사람의 뜻으로는 임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에 맞게 쓰려면 임이 오시는지로 표기해야 한다 예 그렇군요 민중 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도 1981년 작곡 당시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제목을 달았으나 최근에는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불리고 있다 님의 노래 님에게로 가는 길 님을 향한 연가에서의 님도 모두 임으로 바꿔야 한다 예 맞춤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모두 바꿔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 님의 노래 님에게로 가는 길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임과 님의 차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그리 희망입니다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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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